트럼프 효과라 불리며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해주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펌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래저래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 코인이 얼마까지 달성해 줄 거다라며 많은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물론 강세장이 접어들면 안 올라가는 코인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상승을 해줄 거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내는 코인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수익을 보고 있어도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함에 분명히 아쉬워하게 될 거죠 같은 시간 대비 더 큰 수익을 보려는 욕심은 모두가 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더 큰 수익을 보려는 그 욕심에 충족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단순하게 내가 투자한 코인이 대박나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기분 나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좀 첨부되어 있으니 남의 충고를 힘들어하거나 심신이 미약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뜬구름 잡는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철저하고 현실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투자기관과 부자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 방법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지금 그들이 투자하는 코인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코인으로 큰 돈 벌기 위한 큰 손들은 이미 올인하고 있는 바로 그 코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유튜브 영상, 책 모두 읽어봐도 제대로 된 방법은 없고 매번 같은 소리뿐이죠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얼마를 벌었다느니 현재 수십억 아파트에 거주한다느니 자랑은 자랑대로 들어놓고 방송을 하지만 번 돈은 별로 없는 빈술의 전문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 그런 방법이 진짜 있기는 한 걸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 만큼 혹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만큼 수저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남들에게 티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0배, 50배, 100배의 수익을 올려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인생 역전으로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받는 거 이게 가장 원하는 삶 아닐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은 분명 그 해답을 찾아드릴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과정까지 계산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세계 투자기관들과 부자들의 투자 방식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테마 중 하나인 다가올 미래 바로 웹 3.0의 시대 진정한 탈중앙과 인공지능까지 결합되는 기술의 정점 웹 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2024년 하반기에만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큰 부자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투자를 거론하는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 같은 개미들도 안전하게 진입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NFT 활용한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웹 3.0 사업이 드디어 2024년 하반기를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주식, 코인 투자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이변이 없었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가 직접 투자하고 이끌어가는 테마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입니다 이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 투자를 했던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큰 수익이라는 결과로 보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웹 3.0이라는 기술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큰 돈을 한 번이라도 단기간에 손에 쥐어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게다가 추가로 그 투자 수단이 웹 3.0에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즉 코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 기관들이 이제 막 진입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점이 첫 번째로 개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매년 등장하는 테마들이 잘 잡아봐야 최대 200%, 300%에서 끝나는 주식과는 다르게 실제 수많은 서민 투자자에게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것은 항상 증명이 되어 있고 자료 또한 당장 업비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장 3년 이내에 등장했던 메타버스, NFT, P2E 게임 테마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수십까지 육박했었고 해외 거래소를 제외, 업비트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업비트 내에서만 최소 20배를 넘게 올린 코인들이 무려 10종류가 넘습니다 투자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 테마에 투자할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으며 아주 작은 돈으로도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종목을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하는데 그걸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컬어 표현하고 있고 올 2024년 하반기를 거쳐 2025년이 되면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로 기관들이 손에 꼽는 것 중 1위가 웹 3.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올인하실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당시에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비트코인 지금 하나라도 사놔라 하는 전문가 유튜버들 엄청 많았습니다 죄다 사기꾼 취급 당했던 시기였다는 게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분명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웹 3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탈중앙을 포함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웹 3.0 들어보긴 했는데 대체 뭔지 쉽게 핵심만 짚어 설명드리면서 이 테마에 해당되는 코인들 수백 가지가 넘던데 이 중에서 진짜는 무엇일까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과 국가까지 연관된 종목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눈에 힘 딱 주시고 귀 활짝 열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웹 3.0이 세계를 뒤집을 기술이 될 것인가 정확한 정보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웹 3.0은 시멘틱 웹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이 개념을 통해 데이터 웹과 공동 매체 즉 우리 모두가 만나서 읽고 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해당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가 되겠죠 웹 3.0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자 현재 웹을 분산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중개자 즉 추가의 개입 인원 없이 데이터를 생성, 저장 및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중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블록체인의 여러 위치에 저장이 되고 중앙 권한 없이 배포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은 더 많아지고 옛날 페이스북인 메타,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표정 마케팅에 우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이 우리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들을 쉽게 들춰볼 수 없게 된다 우리 개개인의 보안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지난 인공지능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해당 AI 관련 고급 머신러닝은 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반에 걸쳐서 보다 스마트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는 현재 웹 2.0에서 사용하는 은행 및 결제 프로세서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데 웹 3.0 거래로 넘어가게 되면 완벽한 디지털 지갑화를 완성하게 되면서 개인 자산 또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디파이 분야라든지 디앱, 이더리움 공부하신 분들은 디앱과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기술은 좀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종합적인 기술에서 사용자 자율성, 익명성을 우선으로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웹 3.0 시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하면서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등으로 큰 수익을 받던 테마 분야 메타버스, NFT 등이 바로 이 웹 3.0이라는 테두리 즉 범주에 해당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미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를 넘기면 저로의 투자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간단하게 웹 3.0에 대한 설명이 끝났을 거라 생각해서요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웹 3.0에 투자한다면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지금부터 타당한 이유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비트, 빗썸 기준, 뭐 국내에 있는 코인부터 위주로 전문가들이 가장 최고라고 뽑은 이 코인들 자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업비트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코스모스 코인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독립된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되면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장점인데 트랜잭션 발생 시 거래 수수료 지불 스테이킹, 거버넌스 등의 기능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프로토콜이 어떻고 인터페이스 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구장창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쉽게 정리하면 웹 3.0 생태계를 준비하는 코인들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과부하가 되겠죠 이 과부하를 막아주기 위한 적절한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코스모스 코인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웹 3.0이 주를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필수로 공존해야 되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겠죠 또한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금융 구축까지 완성된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장점을 추가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대출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행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스 아일랜드 벤처스부터 인터체인 파운데이션까지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웹 3코인들 중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웹 3.0 코인의 대장주로 평가받는 종목이죠 바로 체인 링크가 되겠습니다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합류하면서 화제를 이끌고 세계적인 투자 기업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암호화폐 업계 1위의 명성으로 코인 발행 기업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고 안전 투자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코인인데 탈중앙화와 오라클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로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현실 세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디파이부터 NFT, 게임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죠 AI 채찌피티, 2024년 상승 랠리가 임박했다고 평가한 웹 3코인 중 하나가 바로 체인 링크였는데 일단 웹 3.0이 탈중앙화 그 자체인 만큼 외부 API 결제 시스템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마트 계약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만으로 투자 가치는 최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 한 가지가 있다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3전 카카오에 투자하는 것처럼 큰 폭등보다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서 단기간에 좀 어마어마한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오늘도 역시 제 애청자, 구독자분들만 위한 선물 같은 코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웹 3.0의 성격을 띄고 있는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자 웹 3와 함께 가장 거대한 테마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등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혁신적인 민 기반 암호화폐인데다가 AI 기반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가장 중요한 마스코트성 캐릭터의 화제성까지 페페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만큼 상당한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 종목이 향후 수십, 수백배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아주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차트 역시 순항하는 전형적인 우상향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긍정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해당 코인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탈중앙어 웹 3.0 성격을 띄고 있는 밈코인이 되겠고 현재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 공유드릴 선물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화면은 켜놨는데 뭐 종목명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돼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아주 크게 상승 확률이 높다 예측되는 종목들은 이 공개 영상에서는 대놓고 공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장세가 좀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규료방으로 끊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워낙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쳐서 100% 이런 오픈 채팅 사칭 사기꾼들이 뭐 제가 곽승현 종목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들 상대로 돈 요구한다는 제보만 아주 제가 수십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 유료방이나 광고업자 관련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참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모든 분들께 조건 없이 공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밈코인 종목 나도 이거 코인명 거래소 뭔지 알고 싶다 지금 바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단한 신청만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해 보신 분들 아시죠? 올 하반기에 잡아야 될 웹 3.0 수백배 예측되는 그 대장주 밈코인 종목 신청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5739-9178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대박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739-9178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수백배 예측되는 코인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문자 답변을 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간혹 휴대폰 번호를 막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격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 방송 계속 봐오신 분들 아시죠? 저 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 해외에 있지도 않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한테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한다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 하반기 웹 3.0 방송과 함께 하셨고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큰 수익으로 따뜻한 연말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